QnA 5년 후에 나의 P.O.B.비디오 작성 P.O.B.비디오 2020년 자 안전을 추구하대 자 안전을 추구하대 QnA 5년 후에 나의 P.O.B.비디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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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책이 높아서 좀 쓰기 어려운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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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별? 결별 뜻이 그거 아니야? 헤어지다 아 아 아 아 아 아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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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리 아니야 라면 와... 그거 말고 만들 게 없어. 요리가 아닐걸? 고깃발... 와... 미쳤네... 고깃발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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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.. 이거? 어? 오늘 입은 교체중에서 가장 어려운거지? 그냥 아무거나 입는거지 뭐 새끼야 habuse 찰떡 흉 황 흉 감사합니다. 앙심이 뭐야? 나쁜마음? 청업이요? 뭘..뭐를 해야 되지? 종취네 됐어. 여기까지만 합시다. 오래 쓸 수 있는 책이거든? 여기까지만 할게요.